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랜만에 샤이닝스타 굿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. 그럼 바로 굿즈 속에 들어가 볼게요. 나와라! 짠! 뚜둥! 쿠션이에요. 나라 쿠션입니다. 중국에서 물 건너 왔어요. 나라와 함께 헤라도 있습니다. 꽤 커서 안고 잘 수도 있어요. 쿠션감은 어떤가요? 쿠션감은 빈에 쌓여있어서 잘 모르겠어요. 푹신푹신한 것 같아요. 다음! 짠! 짠! 아크릴 키링입니다. 이미 사신 분들이 트위터를 보니 많은 것 같던데 저희도 드디어 얻었습니다. 뜯어볼게요. 안 돼! 지워요! 짠! 하나는 쿠션과 이미지가 같네요. 짠! 두 번째는 아크릴 키링입니다. 무게는 어때요? 무게? 아크릴 무게예요. 일반적인 키링의 무게입니다. 얘는 약간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. 꽃들이. 이게 봄이고, 이게 여름이고, 이게 가을이고, 이게 겨울이에요. 어때요? 약간 그런 것 같죠? 다음은! 짠! 아크릴 스탠드! 드디어 이게 나왔어요. 생각보다 크기가 꽤 커요. 20cm 정도 될 것 같아요. 뜯어볼게요. 나라! 너무 예뻐요. 저의 지문이 남지 않죠? 최대한. 나라입니다. 같은 데도 같이. 같은 데도 진짜 예뻐요. 그리고 궁극식 사인이 있어요. 얼른 합치시켜주세요. 너무 예뻐요. 또 쥐어주세요. 엄마의 autistic. 이 땅에 띄우면 절대 안 빠질 것 같아요. 나는 아크릴 수 없는 것 같아요. 동생이 더 예쁘게 빠져들었어요. 하하하하하 빠질 것 같아. 좋아. 띄우면 절대 안 빠질 것 같아요. 좋아. 나라! 잘하네요. 오! 너무 예뻐. 다들 높은 자리표와 함께하네요. 다음은 혜나입니다. 띄우는 소리는 안 맞는 걸 띄우는 소리예요. 그래도 잘 서있어요. 빠르게 이어서 만들어볼게요. 송니! 받침! 시야! 받침! 짠! 이렇게 시야까지 완성! 우와! 너무 예뻐요. 브리듀 멜로디! 이 제품들은 주문 사이트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책상 위에 멜로디를, 여러분의 침대 위에, 나라와 헤라를, 여러분의 가방에 멜로디를... 사실 굿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비매품인데요.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. 극즈/. ! 주 compet if you are more than they are, title. abled pint pegaetukan! 짜잔! 샤이닝스타 머그컵이에요. 이건 왜 비매품이죠? 이건 직원용으로 만든 한정판 굿즈이기 때문입니다. 제가 만들었어요 밀키웨이 의상을 입고 있는 SD 뉴멜로디입니다 귀엽죠? 저희는 하나씩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샤이닝스타 빅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